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은 스마트폰이 버벅거리거나 심지어 스마트폰이 스톱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최적화해야 되는데 그 최적화를 매번 하려면 귀찮잖아요. 그것을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키네마스트라던가 파워디렉터 같은 동영상 제작 앱을 실행하다 보면은 그 램을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특히 파워디렉터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최적화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매번 최적화를 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여기 설정이라고 있죠. 스마트폰의 설정.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설정이 안 보일 때는 여기 위쪽에서 아래쪽을 이렇게 쑥 밉니다. 이렇게.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쑥 이렇게 밀면은 여기에 저 위에 상단의 오른쪽에 설정이 있죠. 이걸 터치해서 설정을 터치합니다. 제가 설정을 터치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최적화를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 있죠. 여기서 하잖아요. 그래서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로 갑니다. 가면은 현재 제 경우에는 여기 보세요. 제일 위에 보시면은 성능이 100인데 100 중에서 성능을 97%밖에 발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단에 보시면은 지금 최적화를 넣으면 100%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램이라고 있죠. 램 이걸 터치하면은 램도 지금 현재 제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은 확인중으로 지금 나오는데 여기 램이 여기 보시면은 총 12기가입니다. 그 중에서 6.3기가를 사용해서 4.7기가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여기 들어와서 최하단에는 지금 최적화를 터치하잖아요. 지금 최적화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제가 터치를 했어요. 그러면 악성 앱이라든가 100그란드 실행되는 앱 이런 것을 모두 최적화해서 성능을 100%로 합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이 제대로 잘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면은 완료라고 있죠. 완료라고 있죠. 그래서 이 완료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려면은 자 위에 보세요. 아까 97에서 완벽해외가 100%가 됐죠. 그러면 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키네마스트라든가 파워디렉터 앱을 특히 사용할 때 이런 버벅거리다든가 심지어 스마트폰이 스톱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매번 하려면은 귀찮잖아요. 이 램도 지금 현재 아까 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램도 여기 들어가 보면은 최적화시키면은 여하치 아까보다는 이게 지금 정리하는 게 줄어들죠. 그래서 이와 같이 램도 자동으로 지금 정리 터치해볼게요. 램도 이와 같이 돌아가는 것을 공간 확보를 자동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현재 디바이스 케어에 들어갔습니다. 설정에 디바이스 케어에서 요 상단에 삼점이 있죠. 삼점 여기에서 자동으로 디바이스 케어를 최적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삼점을 터치합니다. 삼점을 터치하면 여기에 앱스 화면에 추가 이렇고 있고 이 디바이스 케어 하는 것을 앱스 화면에 앱으로 추가할 수도 있고 자동으로 케어 있죠. 요 자동으로 케어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여기에 매일 자동으로 최적화 라고 있죠. 저는 여기 체크를 해놨어요. 이거 터치 터치 안 할 때는 자동으로 안되겠죠. 이걸 터치하면 매일 자동으로 최적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 부분을 터치랍니다. 글자를 터치하면 터치하면은 매일 자동으로 최적화에 대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정 설정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루에 한 번씩 휴대전화를 최적화 하세요. 램 확보를 위한 앱 정리하기 기능이 키워져 있다면 가장 최근에 사용한 앱은 계속 열려있고 백그란드에 열려있는 모든 앱이 닫힙니다. 이렇게 해서요. 백그란드에 닫혀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화면이 꺼져 있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최적화가 자동 최적화 이런 경우에 적용된다는 거죠.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아래에 설정하면 더 필리하게 최적화 진행할 수 있다. 최적화하는 시간을 정할 수 있어요. 요 부분을 터치합니다. 요 부분을 딱 터치하면요. 이와 같이 오전 오후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일반 오전 오전은 새벽이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2시라던가 뭐 이렇게 다시 취소를 하고요. 여기서 오전에 1시라던가 새벽 1시라던가 2시라던가 이런게 정할 수 있어요. 뭐 여기 분도 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새벽 2시로 해서요. 완료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램 확보를 위해 앱 정리하겠죠. 이것도 체크를 하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이렇게 안 돼 있는 것은 안 돼 있다면 이렇게 터치해서 램 확보를 위해서 앱을 정리를 하기로 해야 됩니다. 램은 램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램은 여러분들이 앱을 이렇게 실행할 때 그 앱을 공간 확보 활동하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업 공간입니다. 작업 공간 작업 공간이 제 경우에는 12기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고서 여기 사용 중 하고 다음에 시간 설정하고 이거 이거 하고 이 세 개를 꼭 체크하세요. 그리고 뒤로 갑니다. 뒤로 가셔서 자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다시 시작했죠. 이것은 스마트폰을 자동으로 다시 시작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게 좋아요. 자동으로 합니다.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자동을 해요. 이걸 체크해 둡니다. 이것도 시간을 정할 수 있어요. 자동으로 시작하는 이 글자 있죠. 이 글자를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하면 여기에 내가 설정한 시간에서 한 시간 안에 휴대전화가 자동으로 꺼졌다가 다시 커지더라구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스마트폰을 껐다가 켜야 스마트폰의 여러가지 여러가지 그 상황을 정리를 해서 스마트폰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음 경우에만 휴대전화가 자동으로 껐다 켜진다 했죠. 화면이 꺼졌을 때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때 배터리 잔량이 30% 이상일 때 SIM 캐드 잠금이 해제된 상태일 때만 자동으로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업을 무슨 카톡을 한다 할 때는 이것이 실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일정에 보시면 요일을 정할 수 있어요. 저같은 경우는 금요일을 정했어요. 하고 여기 시간도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목요일을 터치하면 제가 목요일을 터치했어요. 혹은 화요일을 터치하면 화요일이 이렇게 동그랗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시간도 정할 수 있어요. 대개 밤중에는 스마트폰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터치하면 여기에 오전 오후가 있죠. 그리고 여기 시간 분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터치하면 시간도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금요일 이거 지금 금, 목, 화 다 되어있네요. 매일 하면 안 되겠죠. 일주일에 한번만 해야 되니까 화요일은 취소합니다. 툭 터치해서 없애고 목요일도 터치해서 없애고 그래서 금요일 일주일에 금요일만 하게 이렇게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뒤로 가기 합니다. 그리고 이 자동 절전모드 있죠. 요것은 사용하는 게 좋아요. 자동으로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사용 패턴에 따라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도록 절전모드가 자동으로 켜지거나 꺼집니다. 해서 요건 체크를 이렇게 해두면 편리하겠죠. 체크를 체크가 안 되어있을 때는 체크를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악성 소프트웨어 자동검사 요건 꼭 하셔야 됩니다. 악성 소프트웨어에서 여러분들의 은행이라든가 금융 그 다음에 정권 이런 것에서 비밀번호라든가 이런 걸 낚아채서 여러분들께 검증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죠. 요건 이러한 악성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검사하도록 체크를 해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동으로 케어를 하면 매일 자동으로 최적화를 하고 다음에 스마트폰을 일주일에 한 번 다시 켜주고 자동절정 악성 소프트웨어 검사 이런 것을 설정해두면 스마트폰이 굉장히 원활하게 최적의 상태로 유지되어서 스마트폰이 잘 돌아갈 것입니다. 이상 스마트폰의 자동 최적화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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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